재벌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조 씨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전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익은 다 남 씨와 남 씨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남 씨가 아닌 또 다른 공범 얘기도 나왔죠. 최민성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조 씨가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고 남자 행세를 하기 위해 뒷자리가 1인 주민 등록증을 위조한 사실 등을 모두 시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버 등의 일부 자극적인 허위 사실 생산에 대해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없다며 남현희 씨를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다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 가족분들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또 수사 단계에서 남 씨 관련 조사를 80시간 가까이 받았던 건 남 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하루빨리 환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취재진은 전 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남 씨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MG 비타고 비타고